네 젊은 폐기로 신속 정확하게 출동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자가 아닌 인턴 소방관 주윤미입니다 오늘 정규 전문? 네 뭐 어쨌든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실 소방관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방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안녕하세요 저희 북부소방재란본부에 근무하는 소방장 김찬수입니다 유튜브 채널 안깨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나 저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? 완전 대 슈퍼스타던데요?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6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유튜브 떡상의 비결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얼굴? 아 얼굴이요? 아 네 뭐 어쨌거나 저 어쨌거나 네 진정한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? 음 강인한 체력? 맞습니다 강인한 체력 네 강인한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호두 깨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두는 주시나요? 와우 왜 호두요? 악력 테스트라고요? 네 이게? 네 요즘 신세대들은 악력 테스트를 호두 깨기로 한다고 해요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죠? 살짝 됐다 관장님 혹시 화나시는 거 아니시죠? 살짝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네 아 되네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호두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보셨죠? 합격 합격 아 아 아 반장님 아 예 아니 왜 이게 연습할 때 이렇게 안 될까요? 아 이게 원래 악력이 좋아도 안 돼요 아 그래요?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흑 흑 흑 으 으 어 어? 어?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다! 이래서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응급처치가 중요한 거예요 저 진짜 반장님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심폐소생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으로 다음 자질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때요? 어? 좋은 거 같아요 일단은 환자 가까운 곳에 제 몸을 밀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쪽 가슴 정중앙 선을 그어가지고 이 중앙을 저희가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압박을 할 거고요 검상돌기 3행지 위 명치에서 세 손가락 위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누르실 때는 팔을 쫙 펴시고 5에서 6cm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, 8, 9, 10 이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일반인 분들은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쉬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다가 체력이 딸리면 숨이 돌아가시면 돼요 아까 가슴 정중앙에서 명치에서 3행지 위 이쪽 맞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더 깊이 하나 잠시만요 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할 거 같아요 100번만 더 할게요 네? 아니 100번이요? 똑바로 눌러요 똑바로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에? 뭐라고요? 아 완전히 이제 그만 누르라는데 아프대요 그만 누르라고 네 더해요 아직 안탈아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반짝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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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해를 커버하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반짝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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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 배경은? 배고프다 가족이 하고 싶은 말은? 안 깨남 반짝냄 잠시만요 mera 반짝냄 어쨌든 세 번째 미션은 톤과 네 멘탈은 제가 승리했습니다 아니 너무 잘 통과하셨어요 123단계를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방에 꽂히라고 있는 방수를 체험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진짜요?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일단 이거 받으세요 네 그럼 이거 실제로 물도 쏘고 하는 건가요? 그럼요 혹시 반장님도 쏴버려도 될까요? 네? 죄송합니다 일단 바로 쏘기 그다음에 분무 주술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는 걸로 해보시죠 네 자리를 넘어가셔서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것만 잡고 있을게요 네 그럼 제가 혼자만 해볼게요 네 이쪽에 있죠? 오케이 다가 오케이 오 잘하시는데요? 3단계 통과하셔서 확실히 소방관의 자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 진짜 특채 그럼요 내일부터 홍보 특채로 주문하세요 불 끄는 거 말고요 아 반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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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반장님 반장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